안녕하세요 평안된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건 앞에 썸네일 보고 오셨으면 아시겠지만 4000cg 슈퍼 영상입니다 4000cg 슈퍼가 1월 8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출되어 있는 자료들은 팩트 기반을 보시면 될 거에요 팩트 기반 자료가 상당히 많은데요 한눈에 보기 좀 불편하시죠 그 자료 있으면 성능도 예측이 될텐데 직접 계산하기 귀찮으실 거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두가지를 한번 해 왔습니다 유출자료 정리 플러스 제가 얻은 소스 자료 정리해 왔고요 거기에다가 이 자료 기반으로 과연 슈퍼는 얼마나 성능이 높을 것인지 예측 준비해 왔어요 4000cg 존버하고 계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영상 한번 시작해 볼게요 우선 성능에 지적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CUDA 프로세서 개수, 클럭, 메모리 용량, 비트 수 정도로 좁혀 보시면 될 겁니다 이거 말고 다른 스펙이 있긴 한데 볼 필요 없어요 저거 4개만으로 대략적인 계산이 되기 때문에 4개만 확인하시면 될 거고요 이거 비디오 카드제 대본답 자료가 있는 거고요 빠진 것들은 제가 얻은 소스로 채워뒀습니다 참고로 이 4000 시리즈 발표는 8일날 동시에 슈퍼 3가지가 나온다고 발표가 될 것이고 출시 같은 경우는 17일날 4070 슈퍼, 24일날 4070 테이 슈퍼, 31일날 4080 슈퍼가 출시된다고 합니다 4080 슈퍼 같은 경우는 이미 시제품이 나와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드라이버가 제대로 공유가 되지 않아 여러분한테 성능을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설명 드릴게요 같이 보고 성능 예측해 보도록 합시다 4070, 4070 슈퍼 보시면 클럭 똑같고 메모리, 비트 수 똑같이 나온다고 합니다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4070 하고 4070 Ti를 계산해 보면 되겠죠 4070 Ti 같은 경우는 클럭이 약 5%, 정확히는 5.45% 정도 높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똑같고, 비트 수 똑같고, 쿠다코 비율은 약 30% 정도 증가됩니다 그러면 클럭은 거의 고스란히 성수치에 포함이 되거든요 여러분 오버클럭 해 보면 알겠지만 1% 클럭 올리면 1% 성능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5%를 빼면 되겠죠 어떻게 해요? 지금 4070 하고 4070 Ti는 24% 정도 성능 차이가 나는데요 여기서 5% 빼면 19%가 될 겁니다 그러면 쿠다 비율로만 차이 나는 성능은 19%라고 볼 수 있겠죠 30% 쿠다 증가했을 때 19% 성능이 증가한다 이거를 슈퍼에 넣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슈퍼는 22%의 쿠다 비율이 증가됩니다 그거를 성능, 아까 전에 계산했던 걸 집어넣어 보면요 약 14% 성능이 증가됩니다 여러분 계산기 떠들기면 어차피 똑같이 나오니까 그냥 믿으십시오 그래서 최소는 쿠다 프로세서가 증가한 수치만큼 계산하면 될 거예요 약 14%가 4070 대비 증가할 것이고 이게 최소 수치입니다 비레퍼 같은 경우에는 클럭도 좀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2, 3% 클럭도 오른다 쳤을 때는 최대치는 약 118%까지 그러니까 18%가 증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15, 16% 성능 향상으로 계산하시면 될 거예요 RTX 4070 슈퍼는 4070 대비 15, 16% 성능이 향상될 것이다 참 이쁜 숫자죠 여러분 딱 체감이 되는 수치만큼 올려둔 거예요 한 단계 그래픽화가 오른다고 할 때 약 15% 성능 증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게 체감이 살짝 되는 수치거든요 그래서 4070ti나 4080 같은 경우에는 슈퍼 제품이 나오면 단종이 되는데 4070은 여전히 판매를 한다고 했으니까 4070과 4070 슈퍼는 딱 한 단계에 여러분 느낄 수 있는 수치 차이 15% 정도 나올 수 있게 만들어질 것이라 예상하면 될 것 같네요 둘 다 판매하니까요 그럼 가격은 어디서도 될까요 가격은 지금 4070 출시가가 약 90만원 조금 못 되는 가격에 나왔어요 한 88만원 정도에 나왔는데 75만원 뭐 78만원 사이에도 지금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10만원까지 떨어졌죠 MSRP가 600이었는데 지금 10만원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가격 그대로 판매할 거고 4070 슈퍼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80만원에서 90만원 사이에 판매를 하겠죠 약 둘이 10만원 정도 차이 나게 많이 차이 나면 한 15만원 정도 차이 나게 투트랙으로 판매를 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아직 MSRP가 오픈되지 않기 때문에 1월 8일쯤 돼야 어느 정도 가격이 확실시 될 것이고 지금은 예상 가격만 언급해 드릴게요 뭐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여튼 성능은 거의 맞을 테니까 성능 15%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4070에서 4070 슈퍼는 어떻게 예산할까요 일단 지금 비디오 카드제에서는 비트 수도 오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256으로 만약에 비트 수가 오른다고 치면 AD130 쓴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4080 기준으로 계산하면 되겠죠 4080은 일단 클럭은 떨어졌습니다 2600대에서 2500대가 떨어졌는데 이게 5%라고 계산하면 CUDA 비율로 오른 게 얼마인지 역산이 됩니다 대충 계산했을 때 만약에 비트 수가 오르지 않는다고 치면 그러면은 6에서 7% 정도 성능이 증가할 것 같고요 비트 수가 저기에 적현대로 256으로 온다 쳤을 때 그래서 4080 성능을 대충 감안해서 4070Ti 슈퍼를 봤을 때는 10%까지도 차이 날 수 있다고 봅니다 최소치는 6% 아 최소치는 6% 최대치는 10% 계산하면 될 겁니다 그러면은 4070Ti에서 4070Ti 슈퍼로 가는 건 생각보다 성격차가 없어 보이죠 7010%보다는요 왜 그러냐면은 CUDA 프로세서 비율이 생각보다 많이 증가 안하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는 앞 단위가 두 단계 올라가는데 여기서 여기는 한 단계 올라가지만 뒷자리 보면 한 단계도 확실히 안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성격차가 크게 날 수는 없는 거죠 최대해서 와봤자 10% 정도 내외 최소로 잡으면 6% 내외 정도 성능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4070Ti 슈퍼에 대해서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황 회장이라도 이걸 15% 20% 성능을 올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4070Ti 슈퍼처럼요 그렇게 올릴 경우에는 당장 4080Ti 하고도 성능격차가 거의 없을 거고요 4080Ti 슈퍼도 위협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치로 딱 올라가는 게 계산상 예산도 맞고 그리고 황 회장의 의도에도 맞아 떨어질 겁니다 4070Ti 슈퍼보다는 좀 나은 느낌 들게 얼마 5070Ti 슈퍼가 15% 증가했을 때 5070Ti 슈퍼가 15-16% 증가해야 어느 정도 차이 난다고 느낄 수 있겠죠 그 정도 차이 날 수 있게 딱 격차가 날게 만들어 두고 그리고 또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도 그 정도 비율의 차이가 나야 되잖아요 그래야 뭐 좀 사고 싶은 느낌이 들지 이게 최대치로 쳤을 때 만약에 136% 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랑 이것도 어느 정도 격차가 나야 80슈퍼가 슈퍼나 2는 붙였는데 그래야 사고 싶은 마음에 들겠죠 여튼 그래서 4070Ti 슈퍼는 너무 큰 기대를 안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이 정도로 계산하면 될 거 같고 4080이나 4080 슈퍼도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면 되는데 아 여기는 일단 크다 비율이 5% 밖에 안 올라가요 그런데다가 비투스도 안 올라가죠 그러면은 5%면은 아까 우리가 알 수 있었죠 크다 코 숫자 증가하는 만큼 고스란히 성능이 증가 안 한다고요 5%면은 5%도 증가 안 할 거 같네요 그러면은 요거도 먹겠죠 날만 슈퍼보채이 났지 성능이 하나도 안올랐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2,3%는 그냥 뽑기운에 따라서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운이거든요 똑같은 예를 들어 4080 슈퍼 샀어 4080 슈퍼 중에 아 슈퍼 아니다 그냥 4080 얘기해 봅시다 4080 중에 4080 터프를 샀는데 4080 터프 뽑기운 좀 나빠서 클럭 떨어지는 놈이랑 뽑기운 좋아서 클럭 좀 높게 나오는 놈이랑 이렇게 두 개 비교하면 2,3% 날 수 있거든요 진짜 그 정도 수치밖에 차이 안 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거 슈퍼라는 얘기를 붙이면 욕먹겠죠 그래서 한 5%는 차이가 적어도 나야 될 거에요 5% 차이나야 오차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거든요 저렇게 만들어 놨을 것 같아요 쿠다 프로세서 개수가 너무 차이가 격차가 없기 때문에 클럭을 올리는 걸로 성능을 커버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80 슈퍼 같은 경우에는 말이 슈퍼지 슈퍼 느낌이 전혀 들지 않을 거고요 이거는 똑같은 생각이 내놓는다 그러면 사고 싶은 메리트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지금 4090은 확실하게 비트 수도 올라가고 비디오 메모리 숫자도 확 올라가는 데다가 쿠다업 비율도 엄청 늘어나서 제가 AI로 자막을 생산할 때 비교하면 4080이 훨씬 좋거든요 4080보다 지금 80 슈퍼는 80이라는 얘기를 붙이기 좀 애매한 4080 베이스로 4080 슈퍼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대할 만한 성능 격차가 날 수도 없고 슈퍼라는 이름 붙이기도 애매한 나이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족에 이렇게 붙여놓은 이유입니다 거의 모든 스펙이 똑같고 클럭 쭉 올라가고 쿠다 프로세서 5% 올라가니까 그래서 저는 4%나 5% 정도밖에 성능이 올라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매체에서 벤치할 때는 파운더스의 대체 중에서 클럭이 좀 높은 놈들 골든 샘플에 가까운 놈들 그런 놈들 배포돼서 체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얘기하는 수치보다 좀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겠지만 시중에 판매하는 비레퍼들과 비교하면 아마 제가 얘기하는 성능에서 큰 차이가 안 날 것으로 예상되네요 그래서 사고팡 슈퍼는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면 사고팡 슈퍼 200달러 싸게 판다는 얘기 있던데 그거는 오피셜인가요?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업체에서는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수입사에 물어봤는데 그런 얘기 금시총무이라고 합니다 들은 적이 없대요 근데 스펙 안 올라오고 1200달러 팔면 안 살 것 같은데 만약에 1200달러 지금 달러랑 환율이랑 부가세까지 다 생각하면 이거 170만원 후반 아니면 180만원 정도에 나올 것 같은데 이게 팔리겠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4080 슈퍼는 4080과 거의 성능 차이가 없을 것이다 제가 계산하는 방법이 100% 맞다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이 수치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성능으로 나올 겁니다 제가 수입사나 제조사에 찔러 봤을 때도 비슷한 수치를 얘기했었고요 요즘에서 차이가 날 것 같은데 결국은 슈퍼는 어떤 느낌이냐면 자동차 페이스리프트 하는 느낌입니다 물론 자동차 페이스리프트하고 가격을 안 올리면 우리가 괜찮게 사고 그러잖아요 이뻐졌는데 가격이 똑같아 그러면 살만한데 맞죠 그렇게 얘기하죠 마찬가지로 이 그래픽카드 여전히 지금 1년 가까이 판매되고 있는 4000CG 그대로 리프레시 한 거라고 봐도 무방하지만 성능이 어찌됐든 조금 올랐고 맞죠 조금 올랐고 가격적으로 봤을 때 기존 판매 제품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분명히 메리트 있는 제품이 될 것 같고요 또 뭐 초기 추식가라고 거품 피가 좀 붙는다 싶으면 그게 메리트가 없는 라인업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밑에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에서 마무리 지을게요 다음번은 CPU 가성 비교표로 만나뵙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 연말 잘 보내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